2라운드 1, 2위까지만 생존. 골씨 팀은 전원 탈락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올라가.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 밀어줘. 밀어줘야 돼. 이거 밀어줘야 돼. 마이크 올라가네, 마이크 올라가. 하나, 둘, 셋.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올라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하나, 넓어 놓고 가요. 잡아. 오케, 목마 태워. 오케이. 넷 차례, 넷 차례. 넷 차례, 넷 차례, 넷 차례. 목마, 목마, 목마. 파이, 파이, 파이.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어. 어디 걸어가? 됐어, 내려가. 내려가. 잠깐 내려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좋았지, 좋았지, 좋았지. 고, 헤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이대훈, 이대훈. 대훈이네, 빠른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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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수각전, 수각전, 수각전. 하나 넘어갑니다, 하나 넘어갑니다. 다른 팀으로 넘어갔어요.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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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째. 무거워, 40kg가 무거워요. 이대훈 할 수 있을까요? 이대훈을 뽑은 게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대훈이 혼자 다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대훈이를 뽑았어야 되네. 그러니까 대훈이를 버리면 안 됐었다니까. 그런데 대훈이랑 안드레가 다 진짜 컸어. 연기 올라와. 잡아줘, 잡아. 세 형제 팀은 두 명 넘어왔습니다. 잡아. 하나, 둘, 셋. 형제 가방. 하나, 둘, 셋. Okay. Okay. Okay, 빨리 바로. 하나, 둘, 셋. Okay. Okay, 빨리 바로. 하나, 둘, 셋. Oh, okay. 하나, 둘, 셋. keep going. 됐어, 오케이, 됐어, 동기야, 동기야, 잡아, 날 넘어가지 말고. 됐어, 잘했어. 됐어. 잠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어깨 좋아. 여기서 이제 대훈이가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면 돼요. 지금 다 넘겼고 이대훈. 잠, 조금만 잡아. 이대훈, 이대훈 잡았어요. 이대훈 넘어가래요. 가요, 올라가요. 가자. 넘어, 넘어, 넘어. 그렇지, 천천히 해. 이대훈, 천천히 와. 이대훈, 이대훈 넘어갔습니다.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형성호 팀 1등. 형성호 팀 1등. 아라, 베이비. 좋은 job, 베이비. 빅 job, 빅 job. 야, 완벽했어. 유닛, 빅 job, 베이비. 아싱. 조심, 나와.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나이스. 빨리, 빨리. 올려. 자, 올라가. 좋아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김현우와 이진봉.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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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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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 이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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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봉. 김현우가 못 넘어옵니다. 김현우가 못 넘어왔어요. 김현우가 못 넘어옵니다. 김현우가 못 넘어옵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야, 윌리호. 죄송해요. 차조는 다들 똑같았지. 맞아, 똑같았어. 형,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혼자 다 해가지고. 방출자 2명을 받았던 홍성훈 팀. 이거 진짜 계산을 깨고 언더독에서 1등을 했어요, 지금. 홍성훈 팀장. 우리 김동현 팀장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선수를 줬어요. 선수를 보내줘서. 이대훈 선수가 저렇게 잘할 줄 알았다면. 복을 걷어찼습니다. 복을 걷어찼습니다. 찐이다, 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1등 후보로 꼽혔던 최영재 팀이 2등입니다. 저희는 일단 계획된 대로 너무 잘 맞았는데 옆에 이대훈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금 조급해졌다가 다시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무난하게 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대훈이 방출의 서름을 딛고 맹활약했는데요. 그야말로 MVP 아니겠습니까? 눈부신 활약. 네. 일단 동현이 여기 보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원 높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드레도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기분 너무 좋죠. 사실 이렇게 보내고 더 강한 팀에 오게 되고 저쪽은 확실히 브레인이 없지만 이 팀은 브레인이 5명이 있어서 장점을 쓰면서 좋은 작전을 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나 경기는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인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인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인이 있어야 합니다.